전주 비전대학교 미용관광학과 이지영 교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배울 것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학기 미용영어 강좌를 소개합니다. 교재는 빌디셀롱입니다. 강의 목표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 미용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알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주는 빌디셀롱 워커헅 두번째 주는 웰컴 투 겔라 살롱 세번째 주는 살롱 시몰톱입니다. 네번째 주는 헤어 타입 엔드 스타일 다섯번째 주는 우먼즈 헤어스타일 여섯번째 주는 매니큐어 일곱번째 주는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여덟번째 주는 빌디큐어 아홉번째 주는 메이크업 인스처즈 열번째 주는 메이크업 퀴즈 열한번째 주는 메이크업 버즈입니다. 열두번째 주는 마사지 열세번째 주는 마사지 서비스 열네번째 주는 기말고사 열다섯번째 주는 무감주 열여섯번째 주는 심화행사 수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 기획은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멋진 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제 중요하고 새로운 악기를 시작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